탈모 증상 탈모 증상은 없고요 갑작스럽게 오거나 서서히 왔을 때 뒤늦게 알았던 경우가 많을 거고요 다만 자가 증단법은 있어요 앞쪽에 모발을 뽑았을 때 뒷머리에 모발을 뽑았을 때 첫째로 모발의 굵기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경우 탈모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뽑았을 때 하얀 색깔 나오는 그 점액 아세요 여러분들?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거를 전문 영어로 헤어캐스트라고 합니다 그 헤어캐스트가 있는 것이 건강한 모발인 것이고 희미할수록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헤어캐스트가 없는 모발은 영양 공급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발이 빠질 확률이 크다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실제로 고객님들과 손님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인데요 남성 M자 탈모를 예를 들게요 거울을 앞에다 두고 숙였을 때 내 눈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각도가 정해져 있어요 각도가요 25도 35도 고개를 숙였을 때까지 눈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M자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각도는 즉 정해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봐도 이 깊이가 체감을 못 보거든요 그럴 때는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를 킨 다음에 어플 말고요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카메라를 위로 들고서 한쪽 손을 쫙 올린 다음에 체크하시면 내 깊이가 얼마나 심한지 체감할 수 있어요 보통 그렇게 하시면 놀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엄청 깊거든요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시면은 여러분들 탈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유용한 정보 같아요 내가 말했지만 원형 탈모가 있는데 500원 동전의 크기거든요 염색보다는 병원에 가시는 게 좋아요 단발성이 다발성으로 변화하는 경우에 굉장히 치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주사를 받으시거나 약을 처방을 받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은 제가 만나요 이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여기 가 것을